인기가 또 아주 만점입니다 우리 또 여기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가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지은성 가수님을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자 우리 이제 지은성 가수 지은성 코빅 가수 어서 지은성 아아아아 가미가 가수 수 상관없는 날 지금 아 아 소리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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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다음은 진솔나수 파이팅이다 영어공개의 향상 앤드프로센터 또다시 두드러 Infinite 세븐 두드러 두드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